실현 1 여기 눈에 비해 어머 갖고싶다 선배님 계속 무거워 저거 버려야되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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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님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애 예술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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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님 선배님 강사님 이 세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동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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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그리고 강사님 이 셋이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저희는 잘 해차하느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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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